11월, 한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 송가인이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의 팬카페 회원수와 유튜브 채널 수익이 공개되며,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녀의 수익 규모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트로트 장르의 가능성과 송가인의 영향력을 새롭게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송가인의 성공 비결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해보고, 그녀가 어떻게 트로트 장르를 글로벌한 무대로 확장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트로트 우승 이후, 스타덤에 오른 송가인 2019년, 송가인은 TV로선의 미스트로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과는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준 그녀는 방송 이후, 단숨에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국악적 요소와 트로트를 결합하여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향수를 자극하는 전통적인 멜로디와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융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과거의 정서를 답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더하며,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왔기 때문입니다. 팬카페의 독보적 위상과 팬덤의 사회적 활동 송가인의 팬카페 어게는 단순히 그녀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팬들이 송가인의 음악적 여정을 지원하고, 그녀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약 10만 명에 달하는 회원 수는 트로트 가수 팬카페로서는 유례없는 규모이며, 이는 젊은 아이돌 팬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팬카페 회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송가인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통일된 응원 도구를 사용해 그녀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하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그녀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팬덤을 넘어, 아티스트의 철학을 함께 실현하는 특별한 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송가인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팬카페를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곤 합니다. 그녀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축하 메시지를 송출하거나, 공연장 주변에 배너를 설치하는 등 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서포트 활동은 송가인의 음악적 성과와 인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유튜브 채널, 디지털 시대의 성공 모델 송가인의 유튜브 채널은 그녀의 성공적인 디지털 행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약 50만명에 달하며, 매월 약 3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장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둔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송가인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녀의 라이브 공연 영상, 일상적인 모습이 담긴 브이로그, 팬들과의 소통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콘텐츠는 그녀의 라이브 공연 영상입니다. 고음질이 사운드와 함께 전달되는 그녀, 특유의 감성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유튜브 채널의 수익을 넘어, 송가인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채널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소비 방식과 가능성을 열어가며, 기존의 방송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팬층과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1월, 제1회 대한민국 대음악대상에서 빛난 송가인 지난 11월 17일,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별표 제1회 대한민국 대음악대상, 케이크멜, 별표에서 송가인은 베스트 어덜트 컨템포러리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음악적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많은 스타와 음악 팬들이 참석했지만, 단연 주목받은 인물은 송가인이었습니다. 행사 시작 전, 그녀는 레드카펫에서부터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적인 요소를 살리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그녀는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동시에 발산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의상은 그녀의 음악 세계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선택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녀의 정체성을 대변했습니다. 수상 소감을 통해 송가인은 팬들과 동료 아티스트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새로운 앨범 발매 계획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케이팝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한 음악적 도전을 시도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비전은 케이팝의 성공 사례를 본받아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새로운 앨범, 글로벌 도전을 위한 첫걸음 송가인이 준비 중인 새 앨범은 단순히 그녀의 음악적 성과를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트로트를 세계적인 무대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독특한 매력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성공했듯이 트로트도 충분히 글로벌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그녀는 케이팝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실험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는 트로트 장르를 글로벌 음악 시장에 알리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가인은 이미 트로트의 전통적 감성에 현대적 편곡을 더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국내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트로트가 한국의 대중음악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장르로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엄마 아리랑 무대 국악과 트로트의 절묘한 조화 송가인은 케이그맨 시상식 무대에서 건마 아리랑을 선곡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곡은 전통 국악의 감성과 트로트 특유의 리듬이 어우러져 그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를 통해 청중과 교감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창력은 무대를 압도했고,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서정적인 음색과 강렬한 고음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몰입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엄마 아리랑은 송가인이 국악과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인 곡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녀의 음악적 색채를 가장 잘 나타냅니다. 그녀는 이 곡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트로트의 글로벌화,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송가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며, 이 장르가 한국 내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악과 트로트, 그리고 현대적인 음악 스타일을 결합하여, 다양한 세대와 문화권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한국의 전통적인 대중음악 장르로 자리잡아왔지만, 송가인은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세대와 글로벌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도전은 트로트를 새로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하며, K-POP에 이어 K-트로트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론, 송가인의 끝없는 도전 송가인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음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팬카페 회원수와 유튜브 수익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그녀의 성공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며,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송가인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수많은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녀가 펼쳐나갈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트로트의 퀸으로서, 그리고 K-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선구자로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한국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송가인이 K-트로트를 어디까지 성장시킬 수 있을지, 그녀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전세계 자막이 적립됩니다. 그리고 전세계 자막이 적립됩니다.